책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책갈피를 넘어서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우리의 새로운 책갈피입니다. 우리의 책갈피는 단순한 독서 도구가 아닙니다. 각 책갈피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섬세한 장인정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책과 독서 공간에 특별한 감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의 장르가 무엇이든 우리의 책갈피 컬렉션에서 완벽한 매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책갈피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 책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줄 이 작은 도구를 통해 여러분의 독서가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특별한 책갈피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이 특별한 책갈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책갈피를 넘어서는